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세문항 중 첫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클릭하셔서요.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셀부터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은 5점입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고 두번째 문제인 서식 5문항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H1까지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도둠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채 선택하시고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 선택하신 다음 굵은 기울인꼴, 굵게 기울인꼴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밑줄 클릭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4 전체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 가운데 맞춤 한 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세번째 A3부터 A4를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D3부터 E3, 그 다음에 F3부터 G3, H3부터 H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F5부터 G11, 14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심표 스타일은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는 거에요. 그래서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를 1로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 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5부터 A14를 선택하시구요. 이름 상자에다가 어린이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름 정의를 잘못했거나 오타가 있다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이용하셔서 작제하시고 새롭게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의 두 번째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을 이용해서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간혹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시면 전혀 다른 곳에 서식이 들어가니까요. 꼭 제목을 뺀 첫 번째부터 범위 정하시고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수식을 사용할 거라서 새 규칙을 누르시구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건인데요. 전년 대비 실적과 목표 대비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는 엔드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증가는 어떻게 표현하냐. 증가란 경우는 해당 셀들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H5 셀을 선택하되 H5부터 H13 셀을 값을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O 앞에 있는 달러만 직접 마우스 클릭하셔서 지워주시구요. 다시 O 뒤에다가 마우스 클릭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가능한 방향기 사용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위치를 클릭하시구요. 그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작성하시고 신표, 두 번째 목표대 실적 I5 셀을 클릭하되 O 앞에 있는 달러를 선택하셔서 지우시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신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함수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 봤더니 이 조건에 만족하면 행 전체에 대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구요. 굵게 파랑색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1번 입력, 2번 서식, 3번 조건부 서식에서 세 문항을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급여 총액을 가지고요. 세금 조견표를 참조해서 세율과 누진 공제를 찾아다가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식 그대로 쓸게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은 아래쪽에 있는 세금 조견표에 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브이루컵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브이루컵이란 함수 입력하시구요. 브이루컵, 더블클릭, 급여 총액을 가지고 급여 총액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조견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율을 가져올 거니까 세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시면 되구요.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하시면 세율을 가져왔구요.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빼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다시 급여 총액에 따른 누진 공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브이루컵, 바로 왼쪽에 있는 급여 총액을 가지고 아래쪽 세금 조견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사,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네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니까 유사일치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세금 공제액이 구해져 있는데요. 이 값을 1의 단위에서 버림하여 내림해서 10의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구요. 버림한다, 내림한다 하시면 라운드다운이나 또는 trunc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끝에 가서 쉼표, 숫자는 구해놨구요. 자릿수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구요.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를 입력하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번째 계산작업인데요. 총점에 대해서 순위를 구한 다음에요. 순위에 있는 경품을 가져다가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랭크.eq랑 추주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랭크 입력하시는데 랭크.eq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이요.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점수가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 하시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구요.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1등부터 7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를 통해서 chose 추주함수를 통해서 혹시 순위를 구한 값이 1등입니까? 그러면 외식 상품권이 있는 i13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i13셀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2등인 경우는 주유권 i14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3등은 문화상품권이 있는 i15셀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심표. 3등까지는 이제 경품을 표시하구요. 4등부터 7등까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4등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5등 공백, 6등, 7등까지 입력하시구요.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 2등, 3등에 대해서만 경품 내역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입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를 가지고 출발 시간에다가 출발 시간에다가 출발 시간에다가 정류장 개수 곱하기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타임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아우함수를 통해서 시간 부분 추출, 미니차 함수를 통해서 분 부분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F21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타임, 타임에는 먼저 시간이 필요해요. 아우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 시간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심표,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미니차 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초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그냥 똑같이 출발 시간에 있는 시간을 가져다가 표시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정류장 개수 27정거장에다가 각각의 정류장마다 5분씩이 걸린대요. 그거를 27 곱하기 5한 시간을 여기에다 더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5분이니까 분이잖아요. 시간에다가 더하는 것보다는 분에다가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분이 많아서 시간,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지만 이건 분에서 올림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분에다가 뭘 더해주실 거냐면요. 정류장 개수 곱하기 우리는 정류장당 소요시간을 곱해서 물론 가로를 뭉거주시면 친절하게 작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뭉지 않아도 4층 연산은 곱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곱한 값에다가 분을 더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 출발 시간에 정류장당 개수 곱하기 소요시간을 곱한 값을 분에다가 더했더니 물론 60분을 초과한 데이터는 아워로 넘겨서 9시 35분 도착 예정입니다. 시간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3번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과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부서명과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생산부에 해당한 데이터 생산부에 해당한 초과 근무 시간 생산부 쭉 따라가니까 초과 근무 시간이 20입니다. 또 생산부를 따라갔던 26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6이라는 값이 구해지면 될 것 같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는 썸 이 불안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부서에 가서 부서에 가서 심표 우리는 어떤 거를 찾으실 거냐면 생산부를 찾겠습니다. 심표 생산부를 찾았어요. 같은 행으로 가서 초과 근무 시간이 입력된 열을 K21부터 K30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예상했던 46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정 제품 옵션을 참조하여 제품 식별 번호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대문자는 UPPR 사용하시면 되구요. 첫 번째는 대문자로 제품을 표시할 거에요. 제품에다가 마이너스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마이너스 넣으실 거구요. 또 M% 연산자 이용해서 옵션 연결하실 겁니다. 얘도 이따 대문자 표시할 거구요. M% 연산자 이용한 다음에 공정의 마지막 숫자를 가져오래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라이트 공정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아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라이트를 구하기 전에 마이너스 하이픈 M% 이렇게 표시하시면 문제에 나와있는 제품 식별 번호가 구해지는데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는 다음에다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맨 끝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셨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물론 UPPER을 공정 따로 공정 따로 제품 따로 옵션 따로 따로따로 UPPER 처리하셔도 되구요. 한 번에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만 이용해서 결과를 동일하게 내시면 돼요. 만약에 따로따로 작성하신다면 UPPER 가로 닫고 또 여기 와서 옵션에서 UPPER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맨 끝에 있는 것만 가로만 지워주시면 동일한 결과를 또 표시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쓰실 건지 두 번 각각 표현할 건지 여러분이 작성하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구요. 문제에서는 제시된 함수만 사용해서 문제 요구한 결과를 작성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 분석 작업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부분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아시면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거래처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메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거래처에다가 커서를 꼭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이 되어 거래처를 꼭 선택하시고 거래처별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지급액에 대한 체크를 해지하시고 수량을 선택하고 합계 확인하시면 거래처별 수량의 합계가 구해졌어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갑니다. 이제는 수량이 아니라 지급액에 대해서 지급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구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지하셔야만 합계도 표시하고 평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와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 문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름 정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D13제를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D14를 선택하시고 원가 비율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그 다음 D15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기타 경비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구요. 다시 G10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연평균 연평균 성장률부터 기타 병비에 대해서 값의 변화가 있으니까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현재 5%를 6%로 6% 입력하시고요. 원가 비율을 현재 45%인데 35%로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타 경비를 현재 10%인데 8%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합니다. 현재 5%를 4%로 원가 비율 현재 45%를 55%로 기타 경비를 12%로 수정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증가 감소에 해당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보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G10셀에 대한 결과를 좀 보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앞에 왼쪽에 시나리오란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현재 값과 증가 감소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른 순이익 평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기록을 해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도형이나 버튼을 만드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기록하실 땐 항상 비어있는 셀부터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가족 수당은 H6세를 선택하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인원수 곱하기 10만원 동그라미 0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10만원의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 20만원 이렇게 구해지실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가족 수당을 다 구하셨다면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가족 수당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F19부터 F19 영역부터 시작을 하셔서 문제에 G23까지 19, 20, 21, 22, 23까지 드래그합니다. 바로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매크로 연결해 놓고 쓰셔도 돼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한 가족 수당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 번 클릭하신 다음 위치를 I4부터 I15 영역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홈에 가셔서 기울인 꼴 그 다음 체육이 색깔을 선택하시고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기울인 꼴과 체육이 색깔 노랑으로 적용하는 서식에 대한 서식 지정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서식 지정 매크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구요. 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하셔서 H19부터 시작한 다음 H19부터 I23까지 드래그합니다. 바로 텍스트를 서식 지정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하신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지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간혹 오타가 있었을 때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이용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두 개 매크로 기록하고 도형 연결하는 문제 각각 5점식에서 10점 문제 매크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종가 주황색 계열의 막대를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계열은 표시기능 꺾은 선용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회색 계열을 선택하고 싶은데 마우스 클릭이 잘 안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 변경 가신 다음 왼쪽 아래 콤보를 선택하시구요. 코스피 지수를 선택하신 다음 차트 종류에서 데이터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 선택하시고 보조축으로 눈금을 보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의 글자를 지우신 다음 주식 거래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을 홈에서 궁서체 크기가 14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 한번 클릭하시구요. 밑줄까지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12일에 해당한 막대를 선택하시면 거래량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구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우리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숫자가 좀 다른데요. 아직 작업이 덜 끝나서 그러신 거구요. 새로 값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로 값축의 눈금 표시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의 눈금의 표시 단위를 문대에서 천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천으로 바꾸시면 이제 데이터 레이블 값 확인할 수 있죠. 천을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 화면에 봤더니 가로수기가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그냥 오른쪽에 오셔서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의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내를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구요. 다시 범내만 선택하신 다음 채우기 색깔 우리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 1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을 이용하셔서 문제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에 대해서 서식을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5문항의 서식 작업 하셨구요.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보셨습니다.